오늘은 진짜 역대급 레전드 40살 아줌마의 노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자는 와인이 아니라 식초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블라인드에 내 남자친구 사진만 보고 본인한테 양보하라는 상사라는 글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말 그대로 직장 상사분이 내 휴대폰 뒷면에 있는 남자친구 사진만 보고 자기한테 양보하래. 42살 여자분이시고 나보고 35부터 30살 남자들 중에 자신과 결혼할 호구 연안함을 찾아달라 말해놓은 상태야. 당연히 주변에 42살 아줌마 설거지할 연안함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그럼 남자친구 형제나 남자친구 친구 물어봐달라 말하더니 내 애인 사진을 본 뒤로 본인이 만날 거니까 나보고 뒤로 물러서라 말하더라. 인사팀에는 말씀드렸고 잘릴 것 같은데 아래 내용이 오늘 인사팀 면담 이후 메신저 내용이야. 라는 식으로 정상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장 상사였던 42살 아줌마에게 받은 연락을 인증하게 되는데 네 남자친구도 어리석다 돈 없고 어린 여자 볼 거 얼굴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좋다고 너랑 만나고 결혼한다는지 모르겠네. 외모는 한때고 성격재력은 평생이니까 나같은 42살 와인녀와 만나는 게 더 좋을 건데 말이야. 너는 남자친구 만나다가 또래 만난다고 언젠가 떠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 비익조처럼 함께 평생 있어줄 수 있다고 그 남자에게 전해주렴. 한때의 감정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네가 그 남자와 헤어져줘라. 라는 말을 하는 진짜 레전드 틀 땅 42살 한국 여자 아줌마가 보이시나요. 참고로 너무 틀레가 넘치는 내용이라 비익조가 뭔지 모르실 분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비익조는 하나의 눈과 날개만을 가지고 있어서 한상이 되어서 서로 의지해야지만 날 수 있는 상상의 새를 비익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42살 한국 여자는 30살부터 35살 남자를 만나기 위해 지금 만나던 한국 여자에게 헤어져달라는 레전드 발언을 했다는 건데 40살이 되면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 우리 한국 여자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여자는 와인이라고 40살이 넘어가면 한층 더 여유로워지고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어. 나이 먹을수록 화장법 잘 터득해서 이뻐졌어. 40살이 더 예뻐. 라는 개허소리를 하면서 40살 아줌마는 와인이라 진국이 된다 말하지만 어째선지 몰라도 40살 아줌마가 되면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우리 아줌마들을 보실 수가 있죠. 같은 회사 직원에게 아줌마라고 말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집에 찾아가겠다 말하는 이 한국 여자. 21살의 한국 여자가 27살의 한국 여자에게 아줌마라 말했다고 집 앞에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는 한국 여자의 클라스. 그녀들에게 아줌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40대 초반인데 아줌마 소리 들었다고 황마한데 쥐어받고 싶다는 한국 여자. 한국 아줌마에게는 아줌마라 부르면 안 됩니다. 버거디가 아줌마가 아니라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도 안 되고 여자 알바생에게 아줌마 아가씨가 아닌 이모나 언니라고 불러서도 안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기요라는 호칭도 불쾌하게 여기는 게 한국 여자이며 할머니를 할머니라 불러도 신뢰가 되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한국 여성을 우리는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하는 걸까요? 한국 여성들은 과연 나이를 먹을수록 진국이 되는 와인일까요? 마흔이 되고 나서 더 건강해지고 경제적 지혜를 갖추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그렇게 나이 드는 게 좋은데 왜 아줌마라고 하면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걸까요? 여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이 여자의 매력을 보여줄 수 없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고 노처녀로 결혼을 못하면 뇌가 썩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히스테리들의 결과물이 바로 저런 노욕 가득한 아줌마들인 거죠. 오늘 저는 아줌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성비 넘치는 단어인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은희를 아줌마라 놀리고 싶으면 후원하면서 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근데 진짜 아줌마라고 말하면 긁히긴 함 그녀만 확인할 수 있을 Tak Sat Da схват이 기글을 높았습니다. 한번 기억해주세요. 그 땅에 감사드립니다. 그 땅에 가성비가 뭐지? 그 땅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늦는것이 그 땅에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Teachers, 감사합니다.